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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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와 사회복지전공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돌볼 상담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현장을 섬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평신도 전문가를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신학연구과의 재학 중인 박정훈입니다. 신학연구과는 다른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보금을 실천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학연구과 가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본교 신대원의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통일평화학과 박일하입니다. 통일평화학과는 하나님이 성교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할 전문가와 활동과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변화하는 남북한 문제와 국제정세를 배우고 영부함으로 곧 다가올 통일시대의 통전적 성교와 사회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통일 성교사와 평화 지도자로서 섬기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세계를 연결하고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 원하는 평신도와 복회자 여러분을 저희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으로 초대합니다. 다시 보금으로 리바이브 PUTS